잘 들어. 여기가 앞으로 니가 지대할 방이야. 예전에 오빠가 쓰던 방이야. 아무튼 한참 비워놨었는데 너는 너무 전부에서 새로 입고 오일로도 붙여놨으니까 지내는데 별 불편 없을 거야. 얼른 세탁기에 넣어놔. 그럼 내가 해줄게. 대신 앞으로 화장실 청소는 매니저 연기가 해. 너 나 좀 보자. 미리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헛빠질 적 같은 거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나 원래 싸과 섞이로 소문난 기집애야. 알았어? 알았냐고! 안녕! 안녕! 아멘